네 388페이지요. 유치권 시작하겠습니다. 유치권. 320조 유치권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항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물건 또는 뭐라고 씁니까? 유가증권. 그러면 타인의 물건이 있다. 또는 뭐가 있다? 또는 뭐나 유가증권이 있어요. 이걸 뭐 한 사람이? 키워드가 점유한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 한 자가 있다? 점유자가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점유하면서 이 물건 있죠?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뭐예요? 관하여 생긴 뭐가 있다. 관하여 생긴 뭐가 있을 때? 채권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채권이 있을 때. 그 다음 채권이 뭐 했다? 채권이 또 뭐 했습니까? 변직에 있어야 돼요. 채권이 변직에 있고. 그래서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이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혈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됐어요. 이 유치혈 권리가 바로 뭐냐면 유치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타인의 물건이 있다는 얘기죠. 타인 거. 그걸 뭐 하다가 지금? 점유를 이미 하고 있다가. 이 물건 관련된 뭐가 생겨서 채권이 있어서 변제가 있다 한다면은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혈 권리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조문에 관한 얘기고. 이걸 갖다가 조금 심화시키면. 이렇게 해볼까요? 갑. 등기가 있다. 이 등기를 뭐 해서? 위죠.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마치 주인 것처럼 해가지고 병한테 팔았다. 그럼 병이 등기에서 뭐 하실 것이다? 점유. 그러면 등기 10년, 점유 10년. 뭐 있죠? 무슨 시호? 무슨 시호? 등기 취득시호. 등기 10년, 점유 10년. 등기부 취득시호 있죠? 그러면 등기 10년, 점유 10년까지는 누구의 세상이요? 갑의 세상이요. 그래서 갑이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다 해서 갑은 방긋방긋하고요. 병은 굉장히 슬퍼요. 그죠? 그 다음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호하게 되면 역전되죠? 누가 슬프고 병이 기쁘겠죠? 그러면 이제 10년 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공격한단 말이에요. 무슨 자로서? 본권 대표 소유자로서 뭐 지우세요? 등기 지워라. 두 번째 뭐 내놔라. 점유 내놔라. 이렇게 공격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등기 지워줘요? 안 지워줘야 돼요? 등기 지워줘야 돼요? 문제는 이제 뭐 내놔라 했을 때. 점유를 내놔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213조예요. 소유물 뭐예요? 반환. 이거는 소유물 뭐예요? 방의 제거. 214조거든요. 그러면 점유를 내놔라 할 때 그냥 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왜? 나도. 보세요. 뭐 하다가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거예요? 지금. 갑거지요? 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누구의 부동산을. 이 타인자랑의 갑에 뭐를 갖다가 토지를. 그죠? 누구 토지를. 이 갑의 토지를 뭐 하다가 지금. 점유하다가. 그죠? 그래서 이 토지 관련된 토지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출한 비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야?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다가 만약에 내가 토막공사를 해가지고 토막공사 비용이 10억이 들었단다면 토지 가치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를 주면? 10억을 준다면 내가 갖다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자가 뭐야?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뭐 해야 돼요? 유치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야? 뭐 하다가 지금. 순서가 뭐 하다가 지금. 지금 이미 타인의 것을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이 토지 관련된 뭐가 있어서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주면 내가 줄 거고 안 주면 안 주겠다라고 무슨 건. 유치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특질은 뭐가 돌면서 지금 점유를 계속 하다가 얘가 내놓으라 하니까 나도 뭐가 있으니. 채권 있으니까 나도 안 주면 나도 뭐 하겠다. 유치권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야 이게. 점유가 돌 때 모두 들어간다. 유치권도 같이 돌아간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따라서 이 점유가 만약에 뭐 하면 상실하게 되면 모두 상실할 것이다. 유치권도 뭐 할 것이다. 상실할 것이다. 그다가 뭐가 부활하면 점유가 뭐 하면 부활만 할 수 있다면 모두 부활할 것이다.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무슨 권자는. 네? 유치권자는. 그죠? 뭐만 부활시키면. 밑에 게 자동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있어도 뭐는 있어도 뭐는 있어도요. 점유권 기초라는 뭐는 있어도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기초라는 물청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유치권 물청은 성실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 조 몇 조는 있어도 204조, 205조, 206조는 있어도 213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214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제거, 이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살린다? 점유만 살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은 이 채권은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갑하고 병은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소유자일 뿐이지 유치권 설정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 무슨 권자일 뿐이에요. 유치권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건이 아니고 뭐다? 법정담보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치권의 가장 큰 특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20조에 보시면 몇 조에 보시면 320조에 보시면 유치권자는 그냥 유치권자는 점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점유하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변제가 없다는 거예요. 몇 조에서요? 유치할 권리밖에 없지 우선변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88페이지에 성질해서 거기 가로 1번이 물건으로서의 유치권이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됐어요? 점유 물건성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 기초란 물청만 인정되며 성질상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점유가 뭐 당하면? 침탈당하면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 침탈당해서 1년 내 점유 물 반환청구권 행사에서 점유를 뭐하면? 회복하면 부활하면 동시에 모두 본권 유치권도 뭐하나? 부활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측 겁니다. 담보물권 유치권 법적 성질 자 1번 체킹 무슨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 즉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설정 전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약관계 아닙니다. 법정 담보물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까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같이 묶어가는 거 있습니다. 무슨 대의성이 없다는 거 물상 대의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자 유치권 성립여건 들어갑니다. 목적물이권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인의 수요란 말 있습니다. 무슨 소유요? 타인의 수요. 네 자기 부동산은 안 됩니다. 타인 것을 가지고 유치하는 거죠? 네 거기 보시면은 타인 수요에서 디귿 하나 체킹하세요. 예를 들면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상 부분은 수급인 소유 자신의 소유을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신이 무슨 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니까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는 거지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거기 보시면 수급인 재료와 그러니까 지금 일을 맡긴 사람은 도급인이에요. 응?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구야? 수급인이야. 근데 누구 누구 비용으로? 일을 맡긴 사람은 갑이고 수급인은 자기 자기 재료와 뭘 가지고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는 누군데 뭐 갑토지인데 건물 채워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을 재료와 건물 채웠다니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니까 을이 무슨 거니까 소유자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 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는 거지 무슨 거 가지고 유치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됐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물 점유 자 점유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328조 192조 204조 가지고 물청 얘기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니은 유치권자 점유는 무슨 점유라도 관계없다? 간접 점유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 제3자 있죠? 제3자한테 한다면은 이 사람이 간접이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만약에 점유를 주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 가반트는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죠? 유치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가능한데 제3자가 아닌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해 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채무자는 네버 네버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어렵게 낼 때 그거 냅니다. 니은 팔레기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는 채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거 체킹하세요. 유치권 배제하는 뭐가 없을 것? 특약이 없을 것. 즉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지 유치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다음 표에 넘겨봅시다. 네 다음 표에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충학습에서 어디요? 보충학습에서 거기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393페이지에 4번 있을 거예요. 몇 번이요? 4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거기 딴 표에 돼 있죠? 네. 자 딴 표가 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인정하지 않아요. 권리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임차 보증금 있어요? 무슨 금? 보증금 가지고도 유치권 인정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 임대 내 배신행에서 발생하는 무슨 청구권 선배 청구 가지고도 무슨 건 유치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금 뭐 있어요? 부속물 있어요? 무슨 물? 보증물 가지고도 유치권 인정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음 그러면 왜 안 되는가?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글자 맞추기 노래 합시다. 여기 권하하고 유하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응? 보하고 유하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손하고 유하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부하고 유하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필요비하고 유입비예요. 뭐라고 뭐요? 필요비하고 그래서 유입비는 왜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글자가 글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필요비 유입비 가지고 뭐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다만 필요육비를 포기한다는 특약을 맺으면 그럼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죠. 이건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달리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으면 유치권 되고 원상 복구한다는 특약을 맺으면 이거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읽어주셔도 시험장 들어가서 답 맞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유는 유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해 놓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 넘겨봅시다. 394페이지 맨꼭대기 5번 채권과 먹적물 점유의 결련성은 불효한다고 돼 있다. 읽어볼게요. 맨꼭대기 8회입니다. 맨꼭대기 5번 현행법상 유치권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 목적인 물건 사이에 일정한 관련만 있으면 충분하고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서 부호되어 할 것이다. 즉 물정물에 관련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목정물을 모은 경우 점유한 경우도 유치권을 모한다. 인정한다. 판례가 굉장히 길죠. 이런 거예요. 과거에 뭐가 있었고 채권이 있었고 현재 우연히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유치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꼭 현재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채권이 있었고 우연히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행사에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렵게 표현합니다. 이걸 어렵게 표현합니다. 점유 관련 유치권이 아니고 물건 관련 유치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채권을 가지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다음은 우측하셔서 395페이지에 2번 경매권과 무선 변제? 우선 변제. 그러나 조심할 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매권은 있어도요. 뭐는 없다는 거? 없습니다. 입장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 잘 안 합니다. 왜? 경매했다가 먼저 배당 다 받고 못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뭐하는 게 나아요? 유치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상 대상 없습니다. 뭐는 있는데? 경매권이 있는데.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 갑니다. 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란 말 있습니다. 무슨 의무요?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라는 겁니다. 선관주의 의무.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선관주의 의무의 주의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동일한 주의.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아주 이건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극과 극. 애지중일 때는 엄청 애지중지하고 피의 없으면 그냥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에요. 선관주의는 보통 그 직업에 속한 사람이 보통 베풀어해 줄 의무를 얘기해요. 그럼 볼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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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냐면 여러분들. 내가 원하고 원하던 자동차를 샀습니다. 뭐 샀다고 해요? 원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지하 주차장에 지금 있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어디 내려가? 주차장 내려가가지고 자동차 한 바퀴 들어보죠. 혹시 누가 내 장소 건드렸나 안 건드렸나. 극도의 뭡니까? 주의를 줍니다. 틈 났다 가가지고 뭐야? 건드려. 누가 건드리면 뭐야? 가서 차도 아주 예쁘게 하고 뭐야? 새 차도 열심히. 그러다가 2, 3년 흘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자동차 뭐 흠집이 나도 그런가 보면 넘어가죠. 극도의 주의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동물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동물병원입니다. 세상에 참 별일이 많은가 봐요. 아까도 보니까 누가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 키워도 안 되니까 안락사 시키려고. 안락사.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 개 목걸이 있잖아요. 쭉 쭉 가면서 안락사 시키라는 길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 누가. 제정신입니까? 개 줄 끌고 뒷모습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린 거야. 막 댓글 막 달고서 미쳤냐. 한 번 생각까지 삭제해버렸어. 병원 갔을 때 갑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습니다. A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러면 이쪽은 강아지를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치료비 채권이 있으면 이 강아지를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병원. 아 이게 의리합시다. 이 동물병원장은 여기 지금 여기 살아요. 이 갑이 비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자 어떻게 키웁니까? 예쁘면 어디서 키우고 집에서 키우고 말 안 들면 이 바깥에다가 내 쫓아앉아 놓자 이거 이 계집애다 뭡니까? 묶어놓고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무슨 재산? 그러니까 극과 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자기 강아지를 아까도 안락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아파서 강아지 너무 아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하는 것이 너무 뭐야? 고통스러울 때는 주인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안락사 시켜서 이렇게 고이 보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극과 극이야. 근데 이 우리 강아지 맡겨놓고 안 찾아와. 그럼 애 강아지를 갖다가 이쪽 바깥에다 이렇게 내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슨 주의로 보관해야 돼요? 들어왔을 때 그 상태에 그대로 유식시키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막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동일한 주인은요. 극과 극을 달리다가 막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관주의로 보관해야 됩니다. 임차인도 선관주의로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기 집 아파트에 아파트 샀어요. 벽지에 애가 거기다 막 크레용으로 막 그림을 예쁘게 그립니다. 부모가 뭐라고 그러죠? 야 앞으로 너 피카소 될 것 같다. 야 더 그려라 더 그려라. 자기 집 벽지니까 막 그래도 좋아. 관계없잖아요. 무슨 주의요? 내 거 관계없다고. 근데 임차인이 임차인이 아파트를 빌려 쓰다가 그 임차인 아들이 자식이 거기다 벽에다 벽지 그리고 놓고 그대로 방 차고 나가면 가만둬요. 집권은 관계없지. 남의 물건을 빌려 쓰면서 처음 상태에 그대로 유식시키는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주의로 보관하다가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임차인 선관주의무 유치권자도 선관주의무에요. 중기업자도 선관주의무로 사물을 처리해야 돼요. 선관주의 자 그래서 만약에 사망해보시면 위반했을 때는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즉각 끝나는 거예요. 약속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399페이지 유치권 소멸이 있습니다. 유치권보다 소멸 자 유치권 행사는 현재 점유하는 것이 유치권 행사지 무슨 행사는 아니다? 채권 행사는 아니죠.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 시험은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달라는 거 못 주겠다는 이야기지 자신의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 시험은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막고 싶으면 별도로 중단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326조였고요. 그 다음에 327조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수리비가 5만 원 나왔는데요. 돈 5만 원이 없어요. 자동차 유치당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동차 대신에 5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고 자동차 달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다? 대담보. 그럼 이거는 누구에 걸리죠? 채무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카센터 주인이 예스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노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갑니다. 아까 했던 겁니다. 328조 별표 별표 별표. 점유 상실로 인해서 유치권 소멸하죠? 그러면 점유가 부활하면 모두 부활할 것이다. 본권 유치권도 부활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네. 유치권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저당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아시아. 네. 네. 네.